어둠이, 어둠이, 어둠이 백곤동산에 어둠이 깔렸어요 타락주비 친구들 안녕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뽀비가 왔어? 뽀 뽀 뽀 뽀 뽀 뽀 무슨 일이야? 어, 다이어트 했거든 어떻게 했는데? 어, 배랑 엉덩이 빼려고 댄스 다이어트 했어 한번 볼래? 해봐 음악큐 그런지 못해 어upa 전 원래부터 좀 무심했어? 징그럽다 왜 그래 미안 이제 그만 맞다 오늘 보라돌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물 준비했어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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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돌이 여기 치아 이게 뭐야? 어, 너 입에서 냄새나 친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보라돌이 난 톱을 준비했어 오 이거 뭐야? 턱 좀 깎으라고! 자꾸 이러면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단 말이야. 걱정 마, 보라 둘이. 나는 실용적인 기저귀를 준비했어. 우리 애기 줄라고? 너 요실금 있잖아. 반에 싸우자. 지진이 그만. 네, 귀여운 아기 해님이 지나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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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동네 바보야. 근데 왜 저렇게 걸어? 똥 쌌나 보지 뭐. 재밌다, 있잖아.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이트 가자. 나이트! 나이트! 나이트에서 사인회 한 적 있거든? 잠깐만 기다려, 임 전무한테 전화하면 끝나니까. 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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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. 네, 둘리 하나 나이트 임 전무 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허승지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다시 한번 해야지. 배런로 너무랑 괜찮아 상심하지 말고, 내가 아는 데 있어, 누나가 하는 데인데, 물 되게 좋아 ありがとう!